전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2%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&E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,18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32%입니다. 한국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2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 22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약 45%입니다.